네, 뉴욕 시장 휴장에 먹거리가 부족하자 이슈나 이벤트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주목받았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지수 쏠림과 종목 장사가 동반하는 최근 시장, 빨간불에 동참할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임중혁의 돌파 트리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타율이 좋습니다. 어제는 LG전자에, 오늘은 또 6월 11일 가지고 오셨던 SK이노베이션 합병 기대감의 15% 급등 목표가 돌파했고요. 5월 22일 종목이었던 DB하이텍이 24% 급등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두 종목 향후 전략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두 종목은 모두 바닷건 탈출형 양봉이 최근에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간단 명료하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격의 음식료, 음식료 업종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8조 원 넘게 늘며 코스피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주가도 재평가 받고 있는데 대표님 하반기에도 더 갈까요? 음식료 섹터 주요 기업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아웃포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추세가 갑자기 훼손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컨디션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아마 6월 주요 음식료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현재 하고 있고요. 아마 삼양식품하고 농심은 수출 데이터 조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모멘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음식료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보자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삼양식품 막내딸이 주식을 전략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이틀 연속 음봉을 보여줬어요. 수심에는 좀 문제 없는 걸까요? 일단 삼양식품의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좀 강화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시차를 두고 겸손한 위치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관심 가지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조금 주목받지 못한 겸손한 아이도 하나 짚어졌죠? 음식료 대표주 중에서 너무 겸손한 친구였습니다.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바닷건에서 분할 공략 가능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오리온입니다. 지금 오리온과 비교가 가능한 음식료 대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멜레이션도 많이 상승한 상태인데 그래서 오리온의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러시아하고 중국 내 유통 채널을 구조 요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역성장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이 채널 구조 요정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실적이 다시금 개선되면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재가 시장의 브랜드 로열티는 쉽게 훼손되지 않고요. 그리고 동사는 또 현금이 많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고 국가별 시장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리온 시차를 두고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 그리고 판간비 효율화 효과 등이 마무리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도 언젠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해양 비중에 상대적으로 눌렸었지만 시차를 두고 당연히 상승할 만한 회사라고 짚어주셨어요. 목표가, 손절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전후로 설정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가 락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9만 1천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런 류의 목표가, 손절가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음식류주의 덜 오른 오리온,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 9만 1천 원 짚어드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과 울진을 잇는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금 다가올까요, 대표님? 네, 수소경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 개화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수소 중에서 그린 수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린 수소는 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부 기업들 잘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수소와 관련된 설비가 증가할 때 그때 수혜를 보는 기업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수소 생산 프로젝트 협력을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제목할 만한 기업도 하나 짚어주시죠. 수소 경제 관련주 중에서 바닷건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삼성 E&A. 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더 겸손해졌어요. 펀더멘트는 상당히 견조한데 주가가 너무 겸손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생산시설, 생산시설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시공 역량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전혀 안 된 주가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BPS 기준으로 PBR 1배 전후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 역사적인 PBR 밴드 하단에서 공략할 수 있는 위치고 내년도 주당 순이익으로 펄을 계산해보면 7배 미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사우디하고 인도네시아에서의 화학공장 수주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투자 스케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아마 동사의 2025년도 비하공 사업 부분 매출액도 꽤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호재가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악재는 주가에 너무 과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겸손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주 기대감까지 있고 현재 주가는 이미 악재를 다 반영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겸손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신조가를 기록했던데 목표가, 손절가. 일단 저는 이 종목을 바닷건에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지지선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한 달 안에 상승 추세 변곡점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겸손한 1차 목표가는 2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주가 락시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만 1,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접근론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 삼성 엔지니어링, 현 삼성 E&A 목표가 2만 5천 원, 손절가 2만 1,500원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